아이코리아 저희는 지금 TheFriends 선배님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는데요 월드컵 공식 응원과 아일러브코리아라는 곡으로 뮤비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기를 펼칠 건지 한마디 제가 등연기 하거든요 등연기 등연기 저기로 가자고 이제 등연기에 빠져보시죠 I Love Korea는 어떤 노래인가요?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우리 태국 전사들을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핵심 포인트는 뭐입니까? 핵심 포인트는 피에스타죠 만약에 피에스타가 같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 노래 듣고 과연 힘이 났을까? 선배님 목소리만으로도 힘이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큰 힘이 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방송을 아는구나 우왕 한마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투표 여러분 피에스타와 저희 더프렌즈가 씬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태국 전사 여러분 파이팅! 이게 날씨가 완전 좋아요 진짜 이럴 때는 소풍 가고 싶은데 다 팬인데 아 이런 거 어떻게 말해요 이 노래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 아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구나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I Love Korea, I Am Korean 이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흥에 겨워서 갑자기 딴 데로 뛰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자리잡아! 혼맞다! 자리잡았어 그래서 안 틀렸어요 여러분도 저희 지금 이렇게 모시니까 같이 음악 가고 싶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피에스타와 에바다로 가시죠 Go! I Lov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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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Korea